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흠,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이, 거북이. 너 나랑 게임하지 않을래? 어? 아니, 레몬이 나한테 막 말을 하는 건가? 어, 으, 으, 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 으, 아니, 뭐야.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레몬이 떨어져 있어서 주, 주웠더니 갑자기 레몬이 무슨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일단 레몬의 이름은 미스 레몬스인 것 같은데. 흠, 예전에 미스터 토마토의 친구인 건가? 하여튼 일단 게임을 시작해봐야겠어. 여기 있는 종을 흔들면 되겠지? 오오오, 게임 시작! 아, 아니, 뭐야. 바로 수학 문제. 29 더하기 8은? 어어? 아, 아니. 15 더하기 16, 31. 좋아. 이렇게 하고? 오, 여기는 체크 표시를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30 빼기 24는? 6. 그리고 체크 표시. 오, 조금 전에 한 번 틀렸다고. 여기에 이렇게 게이지가 한 칸 쌓였고. 일단 30 더하기 28은? 58. 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네. 오, 곱하기 4는? 20. 오케이, 좋았어. 바로바로 한 번 해보자고. 23 더하기 21은? 44. 오케이. 오, 문제를 마칠 때마다 여기 있는 별. 별표가 더 이렇게 생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12 더하기 25. 오케이, 37.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 곱하기 0. 오, 여기서 내가 이런 함정에 속을 줄 알고? 바로바로 0이지. 23 더하기 27은? 50. 오케이, 좋았어. 7 곱하기 7. 간다, 간다. 오, 뭐야. 오, 일단 첫 번째 1교시가 끝난 건가? 흠, 그러면 다음은 한 번 여기 샵에 들어가 보자고. 오, 아이템이랑 전설의 아이템들. 오케이, 일단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있나 살펴봐야겠어. 작고 편리한 일회용 방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나뭇잎이나 종이를 날려버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작고 편리한 일회용 장치. 두통약. 어떤 종류의 두통도 낮게 해줄 꽤 큰 알약 몇 개. 치트 시트. 유용하고 대체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작은 종이 조각. 그리고 의문의 열쇠까지? 일단... 선풍기, 방치, 두통약.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 3개 구매하고 다시 한 번 수업에 들어가 보자고. 좋아, 좋아, 좋아. 오... 어텐션, 집중해야 하는 시간. 아니, 뭐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걸 찾는 건가? A 그러면... 오, 맞았네? 좋아, 이렇게 따라가면은... 오, 이거는 끊어져 있고. 슉슉슉슉슉슉. 이번에는 C다시. C가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 A, B, C. 오케이. A 이렇게 따라가면은 끊겨있고. B 끊겨있으니까 그러면 C. 오케이, 좋았어. 오,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A 이렇게 끊겼고. B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오케이. 이어져 있는 모습. 어, 이건 또 뭐야? 50% 깎았다? 좋아, 일단 당황하지 말고 B는 끊겨져 있고. 좋아, C. 오케이, C는 이어져 있는 모습. 어어! 아니, 별이... 좀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어, O가 몇 개 있냐? 핫,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나이스. 핫, 둘, 셋, 넷, 다, 여섯. 어? 세모가 몇 개? 핫,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어? 어? 34 더하기 12는 46. 59 더하기 17. 오케이. 23 더하기 43은 66. 일단 이거 게이지가 4개나 쌓였는데 이거 좀 위험한거 같은데 32 더하기 27 오케이 59 32 빼기 40은 8 마이너스 8 34 빼기 13은 21 오케이 좋았어 집중 오케이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A 따라가면은 O 끊어져있고 B 따라가면은 끊어져있고 그러면 C 후 다행히 2교시도 통과 오 이거 굉장히 수업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 3교시 시작 일단 4교시까지 하면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메모리 기억 오케이 오 어? 아 이런식으로 어 아니 근데 대충 기억이 좀 잘 안나는데 이거였나?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세모 동그라미 세모 빗금 어어어 어 일단 어 동그라미 세모 어지러워 잘 안돼 어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응 오 좋았어 동그라미 빗금 아니 그런데 왜 정확한 모양이 없는 것 같지? 네모 동그라미 빗금 세모 동그라미 빗금 어? 네모 세모 빗금 네모 꽉참 오케이 좋았어 빗금 동그라미 빗금 꽉참 아니 그런데 왜 꽉 찬 도형이나 빗금이 있는 도형이 없는거지? 어 어라? 유아 소 슬로 네 네 섭 섭 섭 섭 섭 섭 섭 섭 섭 오케이 집중하는 시간 아니 그런데 이거 두통약을 써야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날려버리고 어 두통약 어 유아 소 슬로 디스 이즈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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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위바위보라고 한다고? 아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레몬?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가위 아니 줬잖아 이번에는 좋아 주먹 내 눈 주먹 아니 결과가 안보이는데 아 아니 내 눈 내 팔 다 괜찮은거 맞지? 다 다행이다 역시 레몬이 그렇게 괴물처럼 생겨서 말할 리도 없고 내 눈이랑 내 팔을 가져갈 리도 없지 후 아 악몽이었나보네 일단 꿈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나? 물 물이 좀 먹고 싶네 물 좀 먹고 다시 자야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